마지막 제 순서가 남았습니다. 정말 늦은 시간까지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감사의 표시로 설명회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그래서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은 저희 자물쇠 반을 선택을 해주시면 자물쇠 반에 아마 올해는 워낙 수업료 책정 자체를 낮게 했기 때문에 교재비를 아마 별도로 받게 될 겁니다. 교재비가 10만 원 정도 청구가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교재비에 해당하는 5만 원 할인권을 드릴 거니까 오늘 참여해 주셨던 아이들이 말씀해 주시면 교재비에 대한 혜택도 드리는 걸 안내해 드리고요. 제가 발표한 자료가 5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스피드로 압축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설명했던 부분, 191점이었던 아이가 동아구를 갔을 때 실제로는 207등의 속차로 입학을 했고 첫 번째 시험에서는 230등이 나왔고 수학 같은 경우는 7등급이 나왔던 학생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2학년 올라가서는 아까 박종준 선생님이 수업했던 친구였는데 전교 2등까지 올랐고 나중에 서울대를 합격했었던 케이스가 있었다는 부분 그리고 저는 어머님들께서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우선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어떤 난이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아이들의 현재 위치를 판단할 수 있고 성적표에 대한 분석 능력을 갖추고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표준 점수라는 건 학부모님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표준 점수라는 건 각각의 시험별로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어려웠던 시험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이득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기억하실 부분은 표준 점수가 만약에 145점대라고 하면 굉장히 최극강 난이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40점대면 난이도가 상이었다. 그리고 135점대면 중간 정도, 중상위권 정도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느낀 친구들 혹은 쉬웠다라고 느낀 친구들이 반반 정도 되는 거 그리고 130점대면 난이도가 조금 쉬운 시험 정도로 기억을 이 점수대만 혹은 3개, 4개 정도로 분류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00분위는 여기 지금 표시한 4개의 지표 중에서 아이의 성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성적 판단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90%라고 쓰여있으면 100명 중에서 90등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100분위를 통한 성적 분석 능력 그리고 이제 등급 자체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중학교 때는 성취도 평가입니다. 말 그대로 절대평가로 90점 이상이면 A등급을 받았었죠.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1등부터 전교 인원수 줄 세우기를 해서 속차를 0.1%부터 4%까지를 1등급으로 끊고요. 나머지 2등급은 11%까지 3등급 23%, 4등급 40% 이렇게 순차적으로 전교석차를 가지고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로 성적을 나누기 때문에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텐데 중학교 때 A등급 받았던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중학교 내내 모든 전과목에서 A를 받았고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올백을 받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친구들마저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모든 과목에서 1등급을 유지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원점수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몇몇 친구들을 울먹이면서 점수대가 낮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고 나면 석차가 만족스러운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양소고를 저희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명을 데리고 수업을 했었는데 79.3점이 나왔습니다. 정말 노력한 대비 점수가 좀 저조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실망스러웠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전교 3등이었고요. 전교 3등의 점수였고 심지어 전교 1등 점수가 81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고등학교 올라갔을 땐 원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자녀분들에게 경렬의 말씀을 해주시고 실제로 등급이 나와봐야지만 정확하게 아이의 점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빠르게 생략할게요. 이건 제가 자주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기억할 부분은 고등학교 올라갔을 때 무조건 내신은 2.4점대 정도를 유지해야지만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수 있다. 인서울권 대학 내에서도 네임벨류가 있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은 내신에서 1등급을 받은 아이들의 비중이 대부분의 구리, 남양주, 관내 중학교에서 30%가 넘습니다. 특정 중학교 같은 경우는 39.9%가 학원 다니는 아이들은 대부분 1등급, A등급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그대로 1등급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 친구들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 친구들이 분포도를 보시면 아까 40%까지가 40%까지가 4등급에 해당하는 비중이잖아요. 다 더해보면은 그렇죠? 40%까지 분포도가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아이들이 고등과정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지만 해야지만 완벽하게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점수 계산하는 방법은 만약에 우리 학원님들께서 지필고사가 이제 학교 알리미를 통해서 평균 점수를 보시면 보통 60점대, 70점대로 표시된 학교가 많은데 사실은 50점 이하의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필평가 자체만으로 보면 사실은 수행평가하고 합산된 평균 점수를 알리미에서는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50점 이하의 평균 대다수의 학교가 영어, 수학 같은 경우는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50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받는 학교 시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1차가 30% 반영이 되고 2차 30% 중요한 건 수행이 40%입니다. 그럼 만약에 중간에서 80점을 받았다면 마이너스 카운트에서 24점이 나고요. 100점 만점을 받았으니까 3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행에서 감점을 받아서 36점을 받았다고 하면 이 친구는 총점 90점이 되는 겁니다. 자, 실내로요. 와부고에서 1차 100점을 받았고 2차도 100점을 받은 아이가 있었어요. 자, 이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 중간고사 때는 100점이 전교에 8명이 나왔고요. 2차 때, 2차 기말고사에서는 전교에 딱 2명밖에 안 나왔는데 1차, 2차를 둘 다 모두 다 만점을 받은 유일한 학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친구가 학교의 수행평가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도장의 개수를 충족을 못 시켰어요. 도장을 아마 20개를 받아야 되는데 20개를 채 못 채워서 마이너스 2점을 감점당했는데 전교 석차가 그 당시 250명 중에 250명 중에 4%는 몇 명입니까? 10명이죠. 그런데 2점 감점으로 인해서 전교 석차가 11등이 나왔습니다. 통곡할 노릇이죠. 자, 이렇게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행에서의 감점을 노트를 분실했거나 뭐 이런 학교에서 수행평가에서 감점을 받는 게 없게끔 미리 트레이닝을 하고 학원에서 지침을 잘 따라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선생님들께서 많이 강조해 주신 부분인데 저 물 한 잔만 부탁드릴게요. 밖에 자, 우리 학력 격차가 심해졌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올해, 작년 수능 기준으로 말씀드려보면 자, 2021년도 수능이 역대급으로 쉬웠죠. 영어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12.66%가 나왔고 29.34%의 수능으로 봤을 때는 아마 가장 쉬운 난이도였다고 하겠지만 아, 이게 2020년도고요. 아마 자, 2021년도에 만약에 7%의 1등급이 나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재수생 비율이 4%밖에 안됐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자, 재학생이 4%밖에 안됐으니까 만약에 1등급이 올해 수능처럼 6, 7%라고 하면 재학생 기준으로 상대평가일 때와 큰 차이가 안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월 모평이라든지 9월 모평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5%대, 그리고 9월 모평대는 심지어 4.87%로 국어과보다도 영어과의 절대평가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1등급의 비중 학생들이 굉장히 낮고요. 현실적으로 구리 남양주 관내에서도 사실 인서울대학을 보내는 학교들 특정 학교에서는 거의 20%같이 안되는 학교들이 대다수입니다. 저는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인서울대학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고 그중에서도 명문대를 목표로 한다고 하면 각오를 좀 더 새롭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려운 자 고등과정의 어려운 이유를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짧게 설명드릴게요. 자 국어과는 앞으로 기억하실 게 뭐냐면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중학교 때 접했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유형의 모의고사형 문제를 대다수의 학교에서 특정 학교들은 1번부터 마지막 문제까지 거의 모의고사형태로 내는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교과서 텍스트를 완벽하게 분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지문을 새로운 지문을 전혀 아이들이 접하지 못한 지문을 두 문제에 포함시켜 놓고 이 교과서 내용을 완전히 숙지했는지를 물어보면서 동시에 낯선 지문에 대한 논리적인 독해력을 평가하고 두 지문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지만 내신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업과 같은 경우는요. 영업과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분량이 늘어납니다. 자 이 얘기를 좀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대부분 아이들이 체감하는 그런 분량의 증가를 저는 5배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학부모님들께 지금 당장 어머님들께 가사일이 집안에서의 가사업무가 5배로 당장 3개월 후에 늘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소에 식기세척기를 이용하고 세탁기 혹은 건조기 이용해서 편하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만약에 손빨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5배로 업무가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시거나 아버님들 같은 경우 회사에서 업무량이 5배 이상으로 늘어난다고 했을 때 정말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엄청난 무게감을 느낄 거고 준비가 안 되는 친구들은 흔히 말하는 수포자가 될 거고 영포자가 될 거고 국어과에서는 상상치 못했던 점수를 받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리 남들이 쉴 때 12월 말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대다수의 중학생들이 앞으로 겨울방학부터 열심히 할게 라고 하고 좀 더 편한 방식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때 쉬는 아이들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준비하는 친구들은 본인만의 무기를 장착하고 있게 되는 거거든요. 건조기를 하나 받게 되는 겁니다. 식기, 세척기로 가사일을 대신하고 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량의 증가를 영어 과목에서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수학 같은 경우는 기본 개념에 충실해서 아이들이 유형별 문제를 많이 접하고 중학교 내시는 사실 쉽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어떤 개념 플러스 개념을 두 가지 개념 이상이 혼합되어 있어서 종합적 사고력을 필요하는, 창의적 사고력을 필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돼서 수포자들이 많이 생기는 그런 난이도차를 아이들이 경험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어과는 1학년 과정은 보시는 것처럼 2학년 때 배우는 문학, 독서가 지금 비문학에 해당하는 거고 언매라고 하죠. 언어와 매체,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 화작, 화작이죠. 그래서 말하는 방법과 글쓰기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고스란히 믹서기에 갈아서 전체 내용을 1학년 과정에서 다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2학년 때 배우는 패턴은 1학기 때 대부분 학교에서 문학을 배우고요. 2학기 때는 독서와 언매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을 하고 대다수의 학교가 화작은 거의 선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린남양주에서는. 이렇게 세문화된 장르별 이런 심화 학습을 고3 때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서 수능에서 아이들이 점검을 받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1학년 과정에서 대다수의 아이들이 중등 국어와 고등 국어 저도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 영어 수학은 선행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어나 과학 같은 경우는 선행이 거의 안 되어 있거나 되어 있다 하더라도 거의 수박 거탈기 식으로 개념 정리만, 구경만 하다 온 형태이기 때문에 이번 방학 동안에 저희가 12월 달에는 물론 국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잠시 후 말씀드릴 매주 모의고사를 통한 모의고사에 대한 적응 훈련을 시킬 겁니다. 12월 달부터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의 형태는 화법, 장문, 문법, 독서, 문화까지 이렇게 총 45문항으로 구성이 돼서 80분 동안 수능에서 아이들이 시험을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진행해 줘야 되겠고요. 자, 국어과 선생님, 김태훈 선생님 오늘 아마 영상으로 오늘 참여 못 하신 분들은 밴드에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한 번 더 책임지고 지도할 수 있는 김태훈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12월 달 동안에는 정규 수업에 국어가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저희 학원 스케줄 내에 국어 모의고사를 일주일에 최소한도 한 해 분량을 풀 수 있게끔 12월 달부터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2015년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앞부분이 알고 있을 텐데 개정 교육과정은 2022년도에 또 다른 교육과정이 발표가 돼서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적용이 될 거고 지금 예비고1 학생들은 지금 교육과정 그대로 아마 따라서 진행을 할 텐데 1학년 때는 공통과목으로 영어를 배우게 되고 2학년 때 1학기 때 대부분 영어1을 배우고 2학기 때 영어2를 배우는데 몇몇 특이한 학교들, 예를 들면 동두천외고 이런 학교는 영어 독해와 장문 이런 교재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영어1, 영어2 과목으로 진도가 나간다는 부분 그리고 3학년 때는 수능 특강으로 나가고 EBS 연결이 줄어들었다는 부분 그리고 직접 연계해서 간접 연계로 전환된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모의고사는 70분 동안 아이들이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듣기평가가, 청해 능력을 평가하는 듣기평가가 17문항이고 독해 모의고사가 28문항입니다. 2주에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는 11가지 문제에서 3점짜리 문제들이 배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절대평가에서 3점짜리 3개 틀리고 실수로 막힌 잘못해서 한 문제 틀리면 2등급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리 소아과에서 말씀해주셨는데 올해 이제 수능 만점 포함해서 저희가 과목별 만점입니다. 수능 만점 포함해서 1등급 받은 친구들이 올해도 굉장히 많은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10명의 1등급을 배출한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 제가 느끼는 부분은 오히려 영어 과목을 소홀히 한 친구들이 의외로 수능에서 2등급 혹은 3등급으로 떨어지는 케이스를 많이 경험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영어 과목이 소외되는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아니고 평소에 실력을 다져두고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둬야지만 내신에서도 그리고 수능에서도 충분히 1등급을 목표로 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언어의 CR이 될 수 있는 영단어 같은 경우는요. 자물쇠 기간 동안에 제일 위에 빵 기준으로 160단어를 데일리 테스트로 매일 시험을 볼 겁니다. 160단어 만만치 않겠죠. 그리고 조금 중하위권 반 친구들 같은 경우는 80단어를 암기할 거고 12월 달에 먼저 보내주시게 되면 자, 저희가 10 to 10 기간 동안에 학습하게 될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이라는 영단어장을 한 바퀴를 끝내고 겨울방학을 시작하게 되니까 훨씬 더 수월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만약에 1월부터 합류 예정이신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 미리 워드마스터 수능 2000을 미리 미리 하루에 한 단원이라도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그렇게 형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임창관에 수업하고 계신 유연희 선생님 같은, 아 죄송합니다. 노진영 선생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치 이강학원과 KNS, 대치 KNS학원에서 워낙 영양용림 강사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수업을 다 정리하고 QEM 저희 본원 쪽에 합류하셔서 양서고와 인창고를 전담으로 수업하실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겨울방학 영업과에서는 사전에 저희는 3월달부터가 아니고요. 1월달부터 학교별 수준별로 미리 나눠서 학교별 맞춤식 수업을 진행하는 학원입니다. 자, 타학원화에 차별성을 두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전담 선생님을 배치하고 아이들과 미리 호흡하는 형태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성적 변화, 인창고 친구들, 지금 재원생들 굉장히 많이 성적이 올랐고 자, 구리호가 아까 문의주셨는데 김은 선생님을 제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현재까지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수업을 해오셨잖아요. 퇴원생이 0명이었습니다. 자, 그만큼 모든 학생들이 재등록을 했고 현재 수강 중인 여학생이 영어 100점이 나와서 전교회 5명 중에 1명으로서 전교 1등 성적표까지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수업적인 능력도 뛰어나지만 아이들과 호흡이나 관리력 부분에서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는 김은 선생님이 구리호고 전담 선생님으로 배치가 될 거고요. 자, 아까 영상으로 발표해 주셨던 유연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마 영상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시청을 해주세요. 이 선생님 수업은 무조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100점을 받거나 1등급이 되거나 최소 20점 이상 상승한다가 제가 직접 경험한, 목격한 선생님과 수업했던 아이들의 변화 패턴이었고요. 수업적인 능력,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전달력 부분에서 그리고 아까 발표 내용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정말 수업 잘하시는 분이고요. 가원고는 저희가 추가로 이제 저희가 세부 시간표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1월 3일 날 개강을 하게 될 거고요. 설명이 시간이 좀 짧은 관계로 광민석 선생님, 오늘 발표하셨던 광민석 선생님은 화요일과 토요일 단과반입니다. 자물쇠에는 합류를 안 하십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과반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돼서 자, 추가로 이번 27일 날 공개강의 수업을 하시니까 11월 27일 날 공개강의 수업을 진행을 하시니까 아직까지 예약을 못 하셨다고 물론 마감됐습니다. 지금 현장 강의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 수는 다 마감이 됐지만 녹화 형성을 추가로 이진구 팀장님과의 수업 형식의 녹화 형상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자, 김용석 원장님 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에 전교 1등이 5명이 나왔고요. 3년 연속 전교 1등 플러스 1등급을 가장 많이 배출했다는 건 절대 우연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 모셨을 때 와부고등학교 학생이 제 기억으로는 아무리 청와람 학원의 대표 원장님이 모셨다고 하지만 이 지역 관내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다는 판단에 4명 클래스로 저희가 스타트를 했고요. 2학기가 됐을 때는 19명으로 늘었거든요. 와부고 기준입니다. 와부고 아이들 19명 중에서 4명을 김용석 원장님 반에서 배출을 했고 점차적으로 1등급의 인원수도 점점 늘어나서 와부고에 있어서 만큼은 가장 특화된 동화고에 있어서 만큼은 가장 특화된 좋은 성과를 내주신 저희 QM 학원의 대표 원장 QM 학원의 수학과 원장님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원장 어드밴티지 때문에 아니라 실제로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의 만족도는 역시나 최고 위치에 있는 선생님이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혜나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중하위권 아이들이 대부분 최혜나 선생님과 와부고 동화고 포함해서 모든 학교의 수학과의 중하위권 친구들이 수업을 담당하고 계신데 제가 여기는 하나 빠뜨렸는데 성적이 굉장히 많이 오른 케이스가 있었고 매주 이렇게 줌 보충 수업이라든지 꼼꼼한 피드백 플러스 아이들 주말 보충 수업까지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도 아이들과 답변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고 제가 이제 가끔씩 회식을 하면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저녁 늦게까지도 아이들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 아이들이 순간순간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제공을 해 주시고 문제풀이 영상까지도 촬영을 해서 아이들 시험에 성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자 김착한 선생님 역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아이들이 단순히 수업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누구나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김착한 선생님의 수업은 개념을 이해하고 나서 이해된 개념을 친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이들에게 정확한 개념 설명을 확실하게 해주시는 선생님이고 보시는 것처럼 판서라든지 자체 교제 편성을 통해서 직접 아이들에게 테스트 예비 고의를 전담으로 맡아서 여러 개 반을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도 수업을 담당하시는 김착한 선생님 역시 구리 관내에서는 모시기 힘든 선생님이실 거예요. 대치동에 경력도 있으시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청와람 학원의 고등부 대표 강사로서 김용석 원장님이 직접 모셔온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 학원에서 꾸준히 좋은 성과를 내주시고 내주시고 계신 선생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박종준 선생님은 아까 말씀드린 전교 230등에서 전교 1등까지 올라서 서울대에 합격했던 신화의 주인공이고요. 매년 전교 1등 포함해서 1등급을 역시 가장 많이 배출한 선생님 중에 한 분으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올해 양소고반을 전담으로 수업을 하실 겁니다. 양소고 동아고반을 수업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김용석 원장님 오늘 확인했는데 엊그저께 저희 목요일날 수능 받던 아이들이 김용석 원장님 반에서만 1등급이 만점 김도현 학생이라고 동아고 친구를 포함해서 10명이 나왔습니다. 한 선생님이 1등급을 10명을 배출했다라는 건 수치상으로 10명이 나오려면 250명일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저희가 50명도 되지 않는 30명 정도의 마지막 파이널 수강생 중에서 10명을 1등급으로 만든 선생님께 저도 역시 저희 자물쇠 반에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시고 국어과는 김태훈 선생님 자, 끝나고 나서 퀴즈 될 겁니다. 자, 국어과는 역시나 우리 강남 하이퍼라든지 이강학원이라든지 메이저급 학원에서도 가장 수강생이 많은 선생님 중에 한 분인 김태훈 선생님께서도 역시 타학원에서의 수업을 많이 줄이고 또 같이 출강하시는 이경진 선생님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타학원에서 원장을 맡고 있는 선생님이시고 대치나 목동에서도 오랫동안 수업을 해오셨던 분이시고 같이 호흡하는 선생님 외에도 한 분을 더 추가로 모셔서 학교별 수준별 모든 고등학교에 관내 편성 가능한 모든 고등학교에 학교별 수준별 수업을 이제 3월 달부터 본격적인 진행을 하게 될 거며 1월부터 3월까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월부터 3월까지는 수능형으로 아이들이 문학, 비문학, 그리고 엄매라든지 화작 이런 전 범위를 다 골고루 수능형으로 수준별 수업으로 편성이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과학과는 서울대, 서울대 출신의 이동희 선생님께서 서울대 화학과 출신의 이동희 선생님께서 담당하고 계시고 오늘 발표 맡아주신 역시 연세대학교 생물학과 출신의 저희 최무결 선생님께서 설명 들으셨을 거예요. 대성학원에서 아무 선생님이나 뽑지 않습니다. 대성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대성에서도 생물 같은 경우는 거의 가장 독보적으로 수강생 수도 가장 많고 강의로서 검증된 최무결 선생님께서 통학과학 수업을 맡아서 진행하시는 쪽을 안내드리고 저희가 추가로 더 모시게 되는 분들이 아마 목동 시세 인재에 근무하셨던 고차수 선생님이라고 한 분을 더 모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프로필이나 영상, 강의 영상을 올려드릴 계획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소식은요. 올해부터는 사탐까지도 지금 대치동에서 가장 떠오르고 있는 대치 세종학원에서 아마 일타강사로 사탐을 전담하고 계신 최인애 선생님을 모셔와서 구경수과 사회까지 중학교 때는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전 과목을 다 잘하는 친구들이 우등생이었다면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주요 과목에 대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친구들이 우등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주요 과목의 메인 선생님들이 다 모셔와서 구경수과 사까지 그리고 수업료에 대한 책정도 작년, 재작년 대비 거의 50% 이하를 줄일 겁니다. 이 부분도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양석호 설명회는 27일로 한 번 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반자물세반은 12월 1일자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고 5시 30분부터 10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요일까지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날은 3시간 수학 수업이 더 추가가 됩니다. 여기 샘플 시간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샘플 시간표 보시면 확인하시는 것처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수학을 합니다. 영어수학 몰입수업 중에서도 수학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수업을 할 거고요. 저희가 12월 달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총 6개 반으로 수준별로 나눠서 영어수학을 편성을 하게 되니까 가급적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12월 달에 남들이 논다고 편하게 편하게 한 달 정도 쉰다라는 생각은 잠시 좀 접어두시고 12월 달부터 영어수학에 대한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끔 미리 보내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는 자연스럽게 반자물세 수강을 한 친구들은 자물세 반으로 우선 편성이 됩니다. 자물세 반은 학교별 물론 여러 개 반을 편성해서 조금 더 장려운 대비 여유가 있겠지만 올해도 저희가 마감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 반 특히나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 미리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먼저 우선 편성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세부 학교별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동아고도 동아고는 여섯 개 반으로 확정이 됐고요. 자물세 반은 1월 3일부터 편성이 되고 전형시험을 통해서 아이들 수준별로 총 학교별로 나눠서 편성이 될 겁니다. 대신에 보시는 것처럼 와부고등학교도 네 개 반으로 편성되지만 가운고를 포함해서 저희가 나머지 학교들 기타 학교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학원이 아직까지는 동아고 와부고 친구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가운고나 도농고나 혹은 수택고나 혹은 토평고 수택고는 좀 인원이 많고요. 토평고 이런 친구들은 방학기간 동안 만큼은 연합반 체제를 운영이 될 겁니다. 연합반 체제를 운영이 돼서 대신 이 특정 학교들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이 그 수업을 진행하실 거고요. 연합반 형태로 여섯 개 반에서 혹은 여덟 개 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연합반으로 편성이 되고 3월달이 되면 본격적인 학교별로 편성이 되는데 가운고 역시도 혹은 도농고 역시도 구리여고 역시도 내년 기준으로 내년 3월달에는 인원수가 적더라도 최소 2개반 이상을 편성해서 학교별 수준별로 반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런 시설 부분을 넘어갈게요. 시설 부분은 뭐 다 아실 거고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시설에 투자를 했을 거며 아마 어플을 통한 관리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저희 QM 앱이 이제 곧 출시가 돼서 베타 서비스 기간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2월달에는 학부모님들께서도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종합적인 관리란 이런 것이다. 유기적으로 관리가 된다라는 건 말로만 문자 보내고 이런 부분이 모두 앱에서 진행이 될 거고요. 스마트 러닝 기능을 탑재해서 요즘 아이들 보시면 빨간 펜 예전처럼 이렇게 직접 방문학습을 하는 친구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듀테크 시대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고등과정의 수업도 저희는 자체 어플을 개발을 해서 앱을 통해서 아이들 영상들을 편집한 자료를 올려드릴 거고요. 자 어머님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유튜브를 보는데 만약에 담당 PD와 편집자가 있는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거랑 개인 유튜버들이 올린 영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편집된 영상들을 오늘 보신 것처럼 편집 영상들을 앱을 통해서 한 번 더 업로드를 하고 아이들이 복습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끔 앱 비용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해서 그런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학원이고 강사의 퀄러티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구리 남양주 전체에서 저희 학원의 1등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있게 12월 달부터 미리 이 학습에 아이들이 동화되고 그 분위기에 편승해서 최대한 그 잠재력을 끌어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시간표 밴드는 다 올려드릴 거고요. 2019년도에 했던 친구들 예전 시설에 비하면 예전에도 저희가 시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은 스터디 카페 저희 학원은 시그멘처라고 말할 수 있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아이들이 열광하는 수업 컨텐츠들로 선생님들이 무장해 있는 학원입니다. 2019년도 그리고 2020년도에는 2021년 올해의 겨울방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못했어요. 2월 달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됐고 1월 달에는 온라인으로 개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50명의 모든 반이 다 마감이 됐었고요. 밴드에도 샘플 시간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자료들은요. 제가 50페이지를 작성을 했는데 시간관계상 이런 부분은 밴드에다 올려드릴게요. 지금 너무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설명의 영상을 10분 정도 틀어놓을 테니까요. 채팅을 통해서 질문 사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채팅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고 오늘 설명에 설명해 주신 모든 분들께 예약자에 한해서 입니다. 예약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오늘 아이디 확인해서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스타벅스 상품권도 보내드릴 거니까 그동안의 늦은 시간인데 정말 11시 가까이까지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수업적인 선생님들의 수업적인 만족도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